다행입니다. 혹시 어머니는 탑세븐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응원하셨었는지. 저 영탁 씨요. 영탁. 아니 도대체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대구 사람인지 모르나 봐. 그러면 MC 자격으로 어머니 신청곡도 하나 받아볼까요. 살짝 한번 우리가 영탁 씨가 가능하다면. 장윤정 씨 꽃요. 아 지금 영탁이 나오고 싶다. 꽃 알죠. 사랑이 꽃씨를 뿌려. 어머니. 네. 영탁입니다. 롤러코스터. 어머니 괜찮으시면. 네. 두 분 같이 들으시라고 제가 희재 씨랑 같이 꽃을 한번. 대박.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최고의 콜라보. 좋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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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콜라보입니다. 이번에는 영탁, 김희재가 함께 부르는 꽃 음악 주세요. 화이팅. 백으로 갑니다. 백으로 갑니다. 백으로 갑니다. 백으로 갑니다. 백으로 갑니다. 조용히 먹자. 고마워서 빨리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라일라이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다 이제 왔나요 당신 기다렸어요 라일라이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딜라일라이 어서오세요 부시는 나의 나무가 되고 딜라일라이 어서오세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당신의 꽃이 될래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이 될래요 네 화이팅 화이팅 revist 악의 꽃이 될래요 실패 현의 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